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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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진정하시고 제가 한 곡 좀 뽑겠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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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 알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그러면서도 누군가는 꼭 지켜줬으면 하는 아름다운 가치들. 나, 나, 나 좋아, 사랑인 건가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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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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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직도 늦게 나요. 아니 저렇게들 잘 될 놀으면서 어떻게 참았을까요? 병원에서 매일매일 파트들만 보면서. 우와, 우와, 우와. 원래 놀 줄 아는 애들이 일도 잘하는 법이거든요. 파기사, 근데 오늘 진짜 조용하네요. 호출 오면 어떡하나 내심 조마조마했는데. 어, 어, 말이 씨가 됩니다. 네, 우명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6번 국도에서 버스가 굴렀다네요. 차량에 화재까지 나서 부상자가 10명 이상이랍니다. 원장님, 원장님, 원장님 너 갔습니까? 아, 나... 아, 나... 이쁘죠.